이 앞에 여가 이렇게 내려와 있죠? 이 앞쪽을 노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있죠? 저기서 딱 짓바람만 꺼면 딱 좋은데 그죠?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지금 그죠? 밥 먹을 때도 있고 너무 좋죠? 자 그리고 역광을 피해서 카메라는 여기다 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갑니다. 첫 번째 캐스팅 갑니다. 전원 킥뷰 전원 킥뷰 나온 게 강성돔 3번 뱅에돔 1번 일 거예요 아마 뱅에돔이 아마 1번일 거예요 자 크릴로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아 이따 바람이 더 부는데 오후에 무조건 저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래야 이렇게 던질 수 있거든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어가네요 아니면 저기서 서서 해야 되는데 뱅에돔 1번이 오후에 3차 나오는 건가요? 뱅에돔 1번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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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냐 첫 뱅이 나오냐? 와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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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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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런 길을 어깨니저, 이시빈이 도가시치고. 와. 힘 봐라. 와, 힘 봐, 힘 봐. 와, 힘 봐, 힘 봐, 힘 봐. 와. 와, 때미ыв다. 킥뷰는 아쉽지만 아주 힘좋은 도카시치가 나왔습니다 와아 왕님 뵐게요 자아, 싸동 왔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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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조금 더 기다립니다, 더 가자, 더 가자 오케이 야, 이건 도카시치 느낌인데 이거는 조금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와아, 진짜 힘 좋다 와 땡 좋다 지구력이 좋아요 지구력이 좋아 베개는 이렇게까지 지구력이 없거든요 벵에 이렇게 강제지판하면 삐익 딸려오거든요 얘는 진짜 독가시치지만 아까는 진짜 달랐거든요 믿어주세요 진짜 한번만 진짜 힘이 좋습니다 아 근데 이 전에 거는 진짜 독가시치 아니었어요 진짜 한번 믿어주세요 지금 독가시치가 나와서 내가 오해받을 것 같아서 아까 걔는 얘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까 전에 걔 잡으러 갑시다 자 싸동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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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기다릴게요 조금 더 기다릴게요 아 올라오면 안 돼 아 이 서울동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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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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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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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박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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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씨 우와 우와 야야야야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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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야 씨 투자님이 퍼져라키키호 미스터옥 님이 허 늦춰서 낚시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우와 늦춰서 우와 야야야야야 으아 느틀에서 우와 야야야야야야 해요 그래, 힘을 더 써야지, 힘을 조금 더 빼줘야 돼요. 아싸 배로틱남비비 230m의 배기가 득신 득신. 아싸 배로틱남비 추천 감사합니다. 추천 고맙습니다. 이것이 힘 아닙니까? 아, 힘 좋다 진짜. 사이즈가 다 이래요, 지금 애들이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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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와, 뭐야, 뭐야, 뭐야. 아까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. 있어도 된다. 아, 손맛 너무 좋다 진짜, 근데. 자, 싸덕. 근데 뭐가 물고 있죠? 뭐가 물고 있죠? 이상하더라. 어, 뭐야. 아싸 배꼬보이님이 힘쓴다. 아, 감성돈인 줄 알았네. 힐링낚시 전부님이 갑시 같은데요? 아, 감성돈인 줄 알았어요, 진짜로. 아, 감성돈인 줄 알았어요. 형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독가시치 되겠습니다. 사이즈 장난 아니죠? 지금 독가시치. 사이즈가 다 이렇습니다. 너 놓치면 나는 끝난다 진짜. 자, 싸덕. 자, 싸덕. 아, 힘 좋다. 아, 힘 좋다. 이야. 지구력이 이렇게 좋아요, 얘가. 잔뜩님이 받을 목살 아니면 입술 어디에 있는지? 오늘. 오늘 이 독가시치가 목샷이 하나도 없어요. 전부 다 입술. 힘이, 힘이 안 그쳐요, 진짜. 아직도 쿡쿡쿡 받고 있어요. 이야. 바늘이 겉에 있어요, 그냥. 자, 싸덕. 하나. 헐. 야. 한 ess. 헐.